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보합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거의 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지금 현재 보합 내지 조금 손실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빠지는 이유가 있고요. 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떨어지는지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하락 같은 경우 무엇 때문에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은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어땠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쭉 올라와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우상향 패턴이 그려졌는데 이 우상향이 사실상 어때요?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올라와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와줄 수 있는 이유는 또 당연하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작년 2023년에는 영업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영업 적자인 상황에서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22조, 22조 7천억에 달하는 기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2024년 3월 그리고 6월에 보시면 이렇게 2조 8천 그리고 5조 영업이익을 그려줬다라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22조를 달성을 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누적으로 한 8조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하반기만 해도 돈을 14조 그 이상으로 벌어드릴 것이라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예상치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미 HBM 관련해서는 수주가 이미 나와있고 그 다음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다들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 뭐 어때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여기서 작용을 했죠.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을 했는데 이 트럼프 리스크가 SK하이닉스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매물이 한 번 조정이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무조건 건강한 조정이 한 번은 찾아와줘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한 번 이렇게 와줘야 어떻게 된다? 매물이 소화가 됐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된다? 이런 이 고점 위치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무겁기 때문에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무겁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기 힘들고 이제 신고가 갱신하기가 힘든데 건강한 조정이 한 번 이렇게 찾아와줘야 다시금 강하게 솟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충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저평가 상황이에요. 저평가 왜냐? 말씀드린 대로 22조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최소한 25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달성을 해줘야 됩니다. 역시 이제 22조라는 게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꾸준히 달성을 했을 때 기준이긴 하지만은 알고 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HBM, 여러 가지 DRAM 등등으로 앞으로 AI 시대에서 매출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봤을 때 250조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50조가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30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다? 거의 절반가량 저평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9만원, 18만원의 위치에 있지만 19만, 18만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업이 기준으로만 봐도 어떻게 된다? 38만원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가 위치로요. 자 그러니까 지금 18만, 19만원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좌절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두 달 전 가격 위치이긴 하지만 이 두 달 전 가격도 사실상 이때 기준으로는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이미 신고가 부근이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와중에 한 번 이렇게 두 달 동안 변동성 구간이 있었다라고 편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두 달 내지 세 달 동안의 기회를 봤을 때 지금은 어떤 구간이 될 수 있다? 이제 충분히 기회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과연 이 18만원, 19만원 위치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뭐 비중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대응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24만원, 25만원, 23만원 위치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또다시 비중을 늘리는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SK하이닉스 매수 타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SK하이닉스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제 고점 대응을 통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대응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총알을 충전을 했으니까 어떤 거 매수 타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점 안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주주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받아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고요. 동시에 실시간 대응 전략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갭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 다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 주시면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안내 바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타점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게 뭐겠습니까? 결국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은 이제 다 같이 대응을 하는 동시에 제가 최대한 수급적으로 여러분들 안정적인 위치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시간만 들이면 된다. 여러분들은 시간만 들이면 결국에는 해결이 되고 멘탈이 털리지 않고 시간만 들이면 결국 타점 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수익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고요. 오히려 수익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지금 같은 시기가 바로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 없이 저한테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래대금 위치 보세요. 거래대금 위치 보시면 여기가 거래대금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언제? 바로 지금 하락 구간. 이 하락 구간이 가장 거래대금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은 여태까지 쭉 올라왔던 매물들이 매물이 소화가 되는 구간, 즉 말 그대로 차익실현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익실현 그리고 또다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 세력들, 매수 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하락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쌓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다시금 이 단타성 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는 매물이 가벼워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벼워지는 중이라는 건 이 단타성 매물이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그 시기까지를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이닉스라는 주식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무겁기 때문에 다시금 곧바로 곧바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느 정도 점진적인 흐름을 기다린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신청 주시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대응 전략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실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